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절벽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여기에 우리 정부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출범시켰습니다. 바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팀 강준팀장과 앞으로 정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작년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이게 매년 들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는 근본 원인 한번 다시 짚어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원비온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랑 여성들의 출산율이 낮은 것이 또 두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실업이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주거비 부담이 상승하고 있는 어떤 사회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그래서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우리 고용 환경이 실적으로 두 잔이산 출산을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1987년도 이래 30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세부터 34세까지 주출산 연령대에 있는 여성의 수가 급감해서 출산력 자체가 저하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임신을 좀 기피하거나 연기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결혼 늦게 해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결혼해서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거나 하나만 낳으려고 하는 것도 본인들이 선택하는 건지 그렇게 받아들인데 중요한 건 이걸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언급을 해 주시죠.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가장 큰 것이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노동력 감소라든가 내수 시장이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령화가 증가되면서 급격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생겨서 사회보험이라든지 국가 재정이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년기 인구가 감소하면서 교육 인프라를 구조 조정해야 된다는 압력이 증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병역 자원 감소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의 공동화 같은 사회 문제들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훌륭한 교육을 받아야 그중에서 우수 인재들이 나오는데 그 수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렇게 자라나서 청년들이 책임져야 될 노인들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정부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많은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3차 기본계획이 실행되기 전까지 10년간 98개 정책에 대해서 약 80조 원의 제정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이 초기였기 때문에 대책의 예산의 약 75%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보육 지원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주거 또 교육이라든가 일가정 양육과 같은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에 대한 예산의 투자는 충분치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GDP 대비의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지출 비율을 보면 0.06%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고 스웨덴의 12분의 1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까지 대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는 정부 대책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사회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하는 부분인데 경제계와 또 지역사회와 같이하는 저출산 대응 노력이 충분치 못했던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도 있는 평가, 이러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충분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싶게, 아이를 낳고 싶게 좀 더 화끈하게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라도 이번에 출범한 제5기 지난 기수와 달리 어떤 점에 중점을 두실지 궁금합니다. 5기 위원회는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간의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 계획을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실효성 높은 대책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사회를 잘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도 이번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육아유지급여 체계를 개편한다든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인구 전략을 모색한다든가 그리고 고령 기준에 대해서 점검해 본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 이거 강조됐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청년 일자리와 주거는 결혼대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교회를 늘리고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급이라든지 복지 관련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혼집 마련 부담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같은 기존의 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도 신혼부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저출산 고령사의 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를 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강력하게 추진해가는 생각입니다. 과하게 얘기를 하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분들은 애국자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마련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있는데 이걸 잘 쓰지 못하는 이런 것도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져야 하고 관련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법과 제도를 쓸 수 있게 보완하는 측면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문화라든가 근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법상 보장되어 있는 제도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근로 감독을 해서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내 눈치법이라고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눈치 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를 쓰게 되면 신청하게 되면 육아휴직 신청까지도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산하고 그리고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짜에 육아휴직이 게시된 것으로 보는 게시권 보장과 같은 법적 보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문제되는 것이 일과정 양립 차원에서 여성의 독방휴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남성 육아휴직을 대폭 확대시켜서 현재 전체 육아휴직자의 7% 정도 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2020년까지 15%까지 늘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금 문화를 개선한다든가 임신,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개혁협력운동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상 보육, 맞춤형 보육 통해서 돌봄 여건 많이 개선됐지만 맞벌이 부부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기존의 무상 보육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맞벌이 같은 실수요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보육 현장의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보육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컨설팅 등을 통해서 정착 노력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돌봄 벼랑이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데요. 초등학교 1,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사회에 보면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시민 참여의 어떤 역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주도해서 기존 돌봄 정책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그 부분에 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이라는 사업도 저희가 모델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좋네요. 이 밖에도 각계 전문가나 정부 차관금이 참여하는 인구 정책 개선 기획단도 꾸려져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할 건데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정책적 노력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섞인 목소리로 저출산 백약이 부여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10년간 본격적인 대책을 추진한 상황입니다. 스웨덴과 프랑스 같은 나라도 30년에 걸쳐서 장기적인 안목에 모든 사회가 힘을 모아서 저출산을 극복해냈습니다. 우리도 저출산 극복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정부 차원의 비상한 각오를 통해서 사회적 염량을 집중한다면 초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고 인구 절벽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기 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전 좋네요.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정부기관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